여기 아까 사람도 있다고 했던리라고 아야 공사장쪽 저쪽 집쪽 집 저쪽 다음에 오를 써? 저기 밑에 1층 1층 해피 다운 뭐야 또 어디야 왼쪽 왼쪽 바로 왼쪽 x2 방향 바로 앞에 나무 다이터 거기 있어요 오른쪽으로 빼꼼한다 왼쪽 죽였다 나이스 죽을라고 이 자식이 석궁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쟤도 이제 다음판부터 석궁 쓴다 아 이거 템만 다 맞춰져 있었으면 안정적으로 잡았겠는데 아깝다 여기 부품 다 있다 부품 주세요 확인 확인 저기 부품 떨어져요 방향 N15 뭐 나뭇대만 이거 3레벨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자 고민하자 물길건지 고민하자 프리나 석궁이 이것인가 서 카우팔 예방판 카우팔 하자 아 전수개발판이 없네 예방판 카우팔 하자 3레벨 3레벨 드세요 드시고요 나 그것좀 줘요 뭐요? 그 뭐냐 그 그러게요 아 나 구급상자 하나만 줘봐 하나도 없어 에너지 드링크 없어요? 많아요 4배 4배 있죠 어 뭐야 8배야 이거 카고팔이야 어디서 쓴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프라이필이 없네 아 생각해보니까 프라이필이 없네 아 생각해보니까 프라이필이 없네 아 생각해보니까 프라이필이 없네 달린다 제 뒤쪽에 차 오고있긴한데 멀어요 소리들리죠 내렸다 그 차에서 쏘는거 같아 오른쪽에 하나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끝 아닌가? 오른쪽 아닌가? 아 끝이야 끝 오른..누가 다른이가 잡았네 다른 파티가 제가 잡았어요 저희 뒤에 한 팀 있다면서 겠네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앞뒤인데 이러면 멀리 났어 지구저 지구저평까지 났어 이거 어디로 가서 싸울거에요 아니면 뒤에 먼저 처리하고 갈거에요? 음.. 저거 여기 옥상있나봐 사사운드 저거 여기 옥상있나봐 사사운드 제가 죽이러가죠 아 뒤에 너무 부린데 나 저 헛간을 먹겠어 나 저 헛간을 먹겠어 오른쪽에? 예 아 차무님 들어가요 보급품 제 앞에 떨어져요 애니방향 프레니 제 쪽에 하나 제 쪽에 하나 제 쪽에 하나 어디? 에스 에스 195 언덕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에스 195에 쏠까요? 쏴도 되는데 거기 조심해야될걸요 뒤에 딴 일 씁니다 딴 일 봐요 딴 일 제가 엎드렸어요 제 앞에 차 하나 키에 갔어요 차 하나 더 온다 차 피했어요 저기 건물로 들어갔어요 지를도 다시 돈다 건물에 섰어요 하나 누가 싸요 그리고 이거 건물에 있는거 잡죠 어디야 또 걔네들 밖에 없는거죠 앞에 응 여기 양쪽에 있어요 양각에 그니까 오른쪽에 하나 왼쪽 가운데 하나였는데 한 명 초계피거든요 두 방 맞췄는데 안 죽는거죠 찾았어요 죽여버린다 쟤 아 아 오 모습들어 오케이 사방 바로 사방이에요 하나 더 있어 걔랑 싸워도 있네 왼쪽 방향에 있었어요 이 방향 제 뒤좀 봐줘요 네 보고 있어요 뭐야 아 전면 전면 아 아 와 안 죽어 저게 와 저게 왜 안 죽어 머리를 두대 맞췄잖아 저 피 없어요 이제 아 나 피도 안 채워줘 이거 어떡하냐 렉 걸렸어 저 버그 걸린 저부터 살리는게 날 수도 저게 피 아잇 아 아 피 먹어진다 제꺼에 4배 있어요 네 제꺼에 진통제량 많아요 일어났다 온다 일어났다 온다 제꺼 되세요 제꺼 답에 헤러 없어 지로통해서 누가 여기 쐈거든요 아까 여기 있다 저기 아 왜 뛰자마자 아 힘들어 유니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줄어들어 이번 거 되게 아파요 됐다 엔 위에도 하나 다운 해야 돼 해우소 문 닫았어요 쟤도 나와야 돼요 해우소도 왼쪽에 기어가는 소리 아닌가 춘일 발소린가 갑옷은 거의 없는 거네 뭐야 안녕 사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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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드 왼쪽에 있어요 왼쪽 그쪽 아니 나이스 줄어들어 줄어들어 아 나갈 수가 없는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봤습니까 여러분들 봤습니 봤습니